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엔 계란을 먹어요 는 매콤한 김치 매콤한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너무 매콤해요 쫄깃쫄깃 탱탱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입안에 감고 먹으면 맛있엉 청양고추 음.. 음.. 화이트한 맛 낫지 않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매운 간식 달콤하고 매운 고소하고 안에서 매운 고소한 맛 뼈는 날씨가 정말 좋네요 뼈는 날씨가 더 맛있었어요 뼈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뼈는 날씨가 더 맵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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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좀 더 더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아쉽게임 아쉽게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